사랑하잖아 널 내 온 맘이 정말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이 계속 늘 나는 온통 너야 널 오늘도 저희 롯데면세점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찾으러 올게 지창우? 지창우 맞지? 어딨어? 이번에는 도대체 또 무슨 설정인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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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너 다시 이렇게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미안하냐 발톱을 감춘 새끼 고양이가 숨어있다더니 그게 내놈이로구나 우리 조직에 잠입한 비밀요원 비밀요원? 은퇴한 요원을 접속하는 거 보니 하이네놈도 궁지에 몰린 모양이로구나 뭐? 나? 어머 나도 비밀요원인 거? 다 끝났어 설계도가 당연히 예습에 와서 내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나를 왜 했어? 야 나 총 맞았잖아 실력은 그대로네 근데 미안하다 너 노출시켜줘 일단 안전가옥으로 가자 미안하다 또 이런 일 겪게 해줘 나 갈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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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 어머 멈췄어 혹시? 내 머리 속 가득한 너를 지우고 또 지워도 어떻게 널 잊어 나 지금 함전이 빠진 것 같아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데 미안하다 저는 그만 가볼게요 지금 일은 괜찮아요 근데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본부에 있을 때 팀장인 내가 너한테 했던 질문인 것 같은데 글쎄 책임감?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혹시 혹시 책임감 때문에 우린 지금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난 널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 미안하다. 또 이렇게 끌어들여서. 본부에서 누가 연관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앞으로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일은 없을 거야. 저기 가지 마세요. 아니, 아직 피도 나는데 피라도 멈추고 가시지. 너를 떠나려고 했었던 내가 바보였던 것 같아. 나 앞으로 목숨 걸고서라도 네 옆에서 너 지켜줄게.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 그래, 한번 가보자. 세상 끝까지. 사랑하잖아 널, 내 온 맘이 정말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이 너무 미친 듯이.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너.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너. 언제까지라 널 너만 보고 너만 사랑하는 나를 봐줘. 계속는 나는 온통 너야, 너. 사랑하잖아 너밖에 없는데 너랑 그만 있으면 난 그랬어 from在於 두 군데는 가슴 şah 에 Dr. 이 년을 주지 못해. 피스는 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남자들을 놓치기만 하는 거야? 아 이게 무슨 선물이야 민수빈씨! 여기 여기 여기! 저기 이분들 지금 급히 쇼핑하셔야 되거든요 VIP 고객이니까 순씨가 신경써서 통역 좀 부탁해요 네 통역이요? 응 통역 네, 귀여워 전화를 몇 통 한 줄 알아요? 데이트 한 번 하기 되게 힘들어 데이트? 설마 여태까지 내가 좋아했던 거 모른다고 할 거예요? 안 돼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나 이제 선생님이라고 안 부를래 그럼 뭐라고 부를 건데? 너 너